탄소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내 석유 관련 기업들도 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미래 먹거리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산화탄소로 일산화탄소를 제조하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회사 내 연구개발 조직인 환경과학기술원이 독자적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일산화탄소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일산화탄소는 다양한 화학제품의 기초물질로 활용돼 탄소저감 화학제품 생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바꾸는 CCUS 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1일 여수에서 CCUS 핵심 설비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플랜트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목표인 2025년 초까지 준공되면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포집하고 액화공정을 거쳐 탄산으로 재탄생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9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년 2만 7천 역으로 나무를 새로 심는 효과와 같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먹거리 기회를 동시에 잡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현현수입니다.